중앙선관위의 조사 결과 4.15 총선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일에서 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.7%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8.8%포인트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 52.8%, 30대 71.3%, 40대 77%로 나타났습니다. 50대는 73.8%, 60대 83.8%, 70세 이상 82.5%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2.5%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